자, 22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자동차 ABC의 운동을 나타낸 거고요.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속력이 변하면서 직선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일정한 속력으로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등속도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속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르기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앞이면 플러스, 뒷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방향도 가지고 있고 1mps, 10mps 이런 식으로 빠르기라는 요소도 가지고 있고 즉, 등속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기도 일정하면서 방향도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알면은 이제 용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그랬죠. 일정한 속력으로 빠르기가 일정하면서 직선 경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방향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A는 등속도가 맞아요. 그쵸? 근데 B는 속력이 변하면서 결국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잖아. 속력이 변했으니까 빠르기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등속도가 아닙니다. C도 마찬가지. 일정한 속력이니까 빠르기는 일정할지 모르겠으나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그쵸? C도 역시 그러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도 아닙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C도의 등장 C도의 등장